아 당신이 빛을 친 피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 아 아 연기하고 싶다 빨리 이거 하고 싶다 아 아 왜 이렇게 재미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고 찍으면서도 재밌고 왜 이러는지 그런 좀 긴장감도 있을 테고 어 도전해 볼 만한 과제다 인사예요 배우들 간의 호흡인 것 여기 커피 좀 가셔서 주세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성씨의 그동안 못 보셨던 약간 까칠한 도도한 매력 그리고 정음씨의 그 섬세한 감성 연기 네 그리고 저는 네 미모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